자 이번에는 어 모르도르의 나주굴과 어 실반엘프의 어 신다로 군병대 어 전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엔트가 블루머하시면 바로 멘탈이 나와? 빰빰빰빰 우리 정말 적다 자 10명의 나주굴 VS 40명의 신다로 군병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들은 사정거리때문에 그냥 활 쏘지 않나? 야 벌써부터 쏜다 미친 무슨 갑사십니까? 어 저 친구들 무슨 갑사입니까? 야 활 열나맞고 있는데? 안죽어 근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이거를 뭐냐 딜러드 탱커다 어 딜러드 탱커야 와 멋있다 야 자들은 갑사한데 문제는 인마들이 차고 갑사합니다 더 세 야 죽지 야 죽지 않아 뭐야 이게 야 어 터지고 한 명 죽었다 야 하나 죽었어 하나 죽었어 야 도착하기 전에 이기나? 야 야 하나 안쓰러졌다 과연 나주굴은 도착할 것인가 나주굴 2명 아니 이제 7명 남았습니다 야 이거 자만을 이긴다 야 나 죽을 진짜 막 파맞고 있는데 멀쩡해 6명 이제 6명 4명 죽었다 아 이제 5명 죽었다 자 도착할 것 같은데 자 3명 과연 2명 5명 5명 이젠 3명 1명 정국 5명 1명 6명 야 역시 어 갑사급 병머냐 궁수들한텐 못이기는건가? 아! 젖마늘의 승리!